안녕하세요. 오늘 맥도날드 해피밀 새로운 장난감 티와이 친구들이 나와서 4종을 구입해 왔습니다.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자 4종 인형 이렇게 깜찍한 인형들이 들어있는데요.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첫번째 인형 티와이에서 나온 인형이죠. 퐁고 남극에서 온 펭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이 깜찍한 인형이 나왔는데 원래 이렇게 기울어져 있나? 원래 이렇게 기울어져 나온건지 마감이 좀 부실하게 해서 나온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귀여운 펭귄 인형 이렇게 나와있습니다. 여기 태그에 퐁고 생일이 1월 4일이라고 되어있네요. 눈망울이 상당히 깜찍한 이런 귀여운 친구입니다. 이렇게 홍고 먼저 살펴봤구요. 다음 친구 모셔보겠습니다. 자 두번째 친구 두번째 친구는 아시아에서 온 에이셔에서 온 밍이라는 친구네요. 귀에 태그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귀가 왜 파란색이죠? 이 친구는 생일이 4월 20일 4월 20일이라고 하네요. 아 이 마감이 좀 그러네요. 예 뭐 회피를 먹고 이정도 퀄리티의 인형이면 뭐 가성비가 나쁜 편은 아니니깐 이쪽 봉제선이 좀 삐뚤빼뚤 돼있고 막 이러고 터질 것 같은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나름 귀여운 친구네요. 이 친구도 눈망울이 상당히 동글동글하니 반짝반짝하니 해맑습니다. 예 다음 친구 또 모셔보겠습니다. 자 세번째 친구 이 쿠쿠 호주에서 왔네요. 오스트레일리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아 이거 무슨 박쥐 그 안경 박쥐인지 안경다람쥐인가 어 얘는 눈이 땡글하니까 오히려 조금 더 무서운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. 아 얘도 생일을 살펴봐야 되겠죠. 쿠쿠 그리고 생일이 이 친구도 1월이네요. 1월 18일 1월 18일 생일인 친구입니다. 그나마 마감은 좀 괜찮은 편인데 좀 애들이 친구들이 많이 찌그러져있네요. 이렇게 꾹꾹 눌러줘서 얼굴 모양을 좀 동글동글 네 이제 마지막 네번째 친구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자 네번째 사자루이입니다. 사자루이입니다. 아프리카에서 온 오우 벌써부터 이 털이 복실복실한게 볼륨감 있는 헤어를 자랑하고 있네요.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와우 머릿결이 엉망인데요. 자다가 눌려가지고 이 친구도 생일을 한번 봐야되겠죠. 아 이 친구도 1월 28일이에요. 1월이에요. 이 판다친구만 혼자 4월이고 다른 친구들은 다 1월 1월생이네요. 얘는 완전 찌그러졌는데 몸이? 몸이 많이 찌그러져가지고 꼬리 아 이 마감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듯한 이 친구 머리를 좀 빗겨주고 싶은데 이거요? 네. 이거 맥도날드 예전에 받았던 빛인데 도끼빗은 클로이 켈로웨인가? 얘는 완전 아기인데요. 클로이 켈로웨이는 완전 아저씨. 이 친구의 헤어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. 헤프잇 올빼 머리 스타일로 정리해 주겠습니다. 그래요? 올빼이요? 자 이제 스타일링을 정리해 주겠습니다. 호돌씨가 헤어스타일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. 스타일링을 해줘야 됩니다. 이번엔 납작씨가 헤어스타일링을 한 번 했는데 이거 거의 드라클라 아니에요? 드라클라 아니에요? 드라클라 백작 스타일인데요. 오늘 이 친구들 티아이 친구들 동물 친구들을 데려왔는데 이 친구들이 앉지를 못해요. 안타깝게도 좀 마감이 허술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. 맥도날드 해피밀 이 티아이 친구들 펭귄 폰고 그 다음 사자 루이 판다 밍 코알라 쿠쿠 이 네 친구들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. 건강 유의하시구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